쪽파를 어디에 넣을 건데? 쪽파? 쪽파? 이거 쪽파잖아. 대파야? 쪽파 아니에요, 저거? 근데 뭐, 잠깐만. 우리 집 뭐 하는데? 그... 고등어 졸여. 고등어 졸여. 고등어 졸여. 된 것 같아. 꺼내야겠다. 이것도 빼야 되잖아. 응, 다 빼서 거기다 이제 밥 팔 거니까. 오케이. 오케이, 밥을. 그러면 이제 양념장. 189. 손님 맞이. 한 끼인데? 와, 만두가 진짜... 맛있겠다, 만두도. 아우, 소리 봐. 정말 오늘 되게 좀 고요하네요. 처음. 오랜만에, 처음. 헤헤하. 헤헤헤. 그런데 언니 이게 숟가락이. 한큰술이면 두 번 정도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가야 돼 조금 넉넉하게 우리 생강 생강 생강을 조금 너무 어렵다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이게 냄새 잡아주세 불 옆에 놔둘까? 너 손 다 채웠어 아니야 괜찮아 이거 생강 많이 넣지 말라고 때 있거든 다행이다 이거 다 썼어 언니? 응 생강은 조금만 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그냥 넣자 넣자 응 다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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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맛있겠다 아직 더 있어야겠구나 불 뺄까요? 밥? 네? 근데 조금 더 이거 밥불 어 어 아이씨 봐 양파암이씨 양파암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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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을 안 먹구네 선배님도 뜨거우신가요? 우린 무가 없어서 콜라비 깔아요 어우 너무 순식해 보여 원래는 버섯 안 넣는데 우리는 버섯이 있어서 어 아까워서 끓으면 끓으면 이제 이거 잡고 이제 불을 지키겠습니다 네 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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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실 좀 떨려 맛없을까봐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불이 엄청 잘 붙어서 익을 거예요 그제? 제발 맛있어 맛있어 네 왜 이렇게 물이 많나요? 저희가 언제 밥 좀 그랬나요? 냄새는 너무 좋아요 냄새는 볼게요 어마 우와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깐 없을 수가 없어 으악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쫄네요 어 근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? 잠시만요 5분? 5분? 20분? 있겠지? 근데 10분을 끓이려면 물을 더 부어야 되고 지금 완전 쫄 것 같아요 가만 7분? 브레인이구나 브레인 브레인 7분 물을 조금 더 부을까요? 선배님 응 안전하게 물을 조금만 더 붓고 7분이면 7분? 주어가? 네 주어가 밥 잘 됐네 그쵸? 어 맛있겠다 아 만두장 양배추찜장 도토리 목장 장 종류만 3가지 그리고 한 번만 다시 넣을 거 같아 만두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. 오픈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다 된 것 같은데? 기가 막혀요. 콜라비 보이게 여기 조금만. 우와, 고등어 졸입 냄새 장난 아니야. 이게 제주도 음식점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비주얼을 지금. 제가Sub보보보보보보보보보를